주의 말씀 듣고서 전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려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닫고 집을 지은 같아 비가 오고 물나려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생선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 상 벌 주니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 다 우리 집 잘 짓세 아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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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